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이 하나님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을 때에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십자가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는 아시아 일곱 교회는 그 시대에 어떤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앱스보드 사빌라 그 일곱 교회가 다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 1세기 때 로마 황제의 박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사형시키고 짐승밥이 되게 하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핍박받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거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까요? 지금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할 그 시대에 이 말씀을 보고 힘을 얻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배경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예수 믿다가 잡혀서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죽고 순교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을 볼 때 신앙생활 똑바로 해? 너 잘못하면 탈락하는 거야? 확실해? 이런 식으로 협박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모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모습 이번인들이 볼 때는 로마 군대에 의해 미련하게 약하게 맥없이 달려 죽은 그 예수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가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산 아버지시라고 그분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온 세상을 만화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스리고 계신다고 이것이 일곱째 나팔이 불면 그 복음의 비밀 선진자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비밀이 열려지리라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부러졌다고요? 십자가로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째 십자가로 부러졌는데 그 십자가에 일어난 이야기를 사도 요원이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가서 십자가에 일어난 그 사건을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버린 그 사건을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 버린 그 사건을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하고 절구한 겁니다 활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절구하고 기뻐했어요 왜요? 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사탄을 끝내버렸구나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구나 형제여 잠시만 참으세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핍박받을 때에 그 순교 당할 때에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죽겠다 그랬대요 그 고문당하느니 빨리 죽어서 그 영원한 영웅에 들어가겠다고 그게 사실로 믿어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핍박 없는 시대지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시대보다 더한 핍박의 시대예요 지금이 왜요? 편안하게 해주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고 그래서 영혼에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사탄이 작전을 바꾸잖아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시는지 그게 요한계수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본 말씀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내용이 뭐였습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그 사자들이 엔젤 영어로는 엔젤 천사들로 되어 있어요 미가엘과 그 천사들 또는 용과 그 천사들 이들이 하늘에서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탄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용과 그 졸개들이 그 사자들이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버리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미가엘이 군주로 되어 있는데 하늘 군대 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미가엘을 부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한 거예요 그럼 이 승리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탄의 머리가 깨어져서 땅으로 쫓겨나는데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그 용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그 용의 이름이 뭐라고요? 옛, 뱀, 마귀, 사탄 왜 이름이 여러 개일까요? 변장을 잘해서 그래요 변장이 변장을 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명도 있고 본명도 있고 어떤 연예인들 예명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화려하고 길거나 많은 사람은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옛뱀, 용, 사탄 이 이름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또한 이 특징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용, 옛뱀, 사탄, 마귀라고 하는 주특기가 많은 일이에요 주특기가 미혹하고 유혹하고 참수하는 일이죠 미혹하고 유혹하고 참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기 때문에 이건 십자가로 인하는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운시보고 그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뱀의 우선은 여자의 우선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가 와서 십자에서 죽으시는데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앞으로 용서에 나옵니다 사탄은 온 자기의 쫄개들을 다 끌어모아서 예수를 십자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십자에 못 박아 죽이는 순간 자기가 거기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반모스의 게시를 봤는데 막 짐승이 나고 용이 나고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게시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언어들이 이런 언어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께서 해석할 때는 십자가 중심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십자로 완성하신다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지금 신약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내용 오늘 내용은 신약의 성도들을 핍박하는데요 이런 교회를 핍박하는 그 내용도 구약의 핍박받은 그 내용의 반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구약은 이미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이 아 구약의 성도들이 그런 환란 환란을 당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로의 핍불임으로 하늘에 앉혀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게 되면 지금 우리가 환란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로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의 증거죠 핵심의 내용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로의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단번에 하늘에 앉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이겼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게 계속 나와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요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으로 증언한다 이 내용이 뭘까요? 11절 볼까요?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 형제들이라는 것은 구약의 성도를 말해요 신약의 성도를 말해요 구약의 성도를 말해요 우리 형제들이 구약의 그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사탄을 이겼단 말이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추려고 하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추려고 해요 그런데 장세기 3장에 방금 15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당과 화학에 무엇으로 옷을 입혀주시죠? 가죽 옷이죠 저는 이 가죽을 양으로 봐요 양 가죽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래서 양 가죽 옷 비싸잖아요 양의 가죽으로 입혔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미 피 흘림이 짐승의 가죽이니까 피 흘림이 이미 장세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피 흘림으로 아당과 화학을 가려주잖아요 이게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유월적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추려고 하죠 그럼 이들은 추려고 하고 나서 신에서 율법을 받는데요 그 율법은 무슨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라 죄를 지어서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리고 보세요 장세기 3대 선생님이 짐승의 피 흘림이 있죠 유월적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집단적으로 피 흘림 아래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추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제사제도거든요 성막제도거든요 피 흘림의 이야기거든요 구약 성적 전체는 피 흘림으로 재산받는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피 흘림의 제사 안에서 뭘 기다렸을까요 진짜 메시야 하늘에서 오실 그 메시야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도들이 그 메시야를 기다리다가 메시야를 보고 죽었어요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야를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낳았다 교회에 구약의 교회를 말하면 돼요 구약의 선도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를 다윗을 그렇게 높이잖아요 알보람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 이유는 사회욕적인 면에 크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기 전에 죽어버렸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기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적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신분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분의 차이가 아니에요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 흘림과 그 피 흘리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바로 부어주시잖아요 성령이 말하면 예수의 피 흘림의 증거가 있어요 오늘 저와 이러분들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풍성히 누린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크다 구약에서 세례 요한이 누렸던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이 누렸던 그 선지자들이 누렸던 그 장차 오실 그리스에 대한 그 믿음의 부유함 보다 오늘 우리가 더 부유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크다는 개념이지 천국 가면 그 그리스의 영광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완벽하게 큰 그리스의 영광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는 크고 낮음과 높고 낮음이 크고 작음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뵙는 그 영광 앞에서 무슨 세상에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걸 성이 다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걸 성이 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구약의 성도들은요 짐승의 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스 십자에 보면 너무 잘 나와요 짐승의 피로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짐승의 피 흘렸는데 다음날 또 제가 생각나요 그 다음에 또 짐승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굴수의 단번에 영혼에 속지할 예수굴수의 피를 증거하는 게 구약의 짐승의 피거든요 그 구약의 어린 양의 피 그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기록된 말씀을 보고 믿고 기다리던 자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성도들이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지내면서 장차 완전한 피를 흘리실 의인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고 죽어버렸잖아요 이들은 짐승의 피 바르고 멀리서 보라보고 히브리스 다 나오죠 멀리서 바라보고 오실 그리스를 바라보고 믿고 있다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실체를 받지는 못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들이 언제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구원을 받는 겁니까? 십자가의 피뿌림으로 이건 보면 볼수록 놀라요 십자가의 피뿌림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어 올리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들리면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어 올리겠다 십자가에서 이끌어 올린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성들도 어디로 통해서 십자로 천구로 가요? 십자가에 들어와서 천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 나 외에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고 한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구약의 모든 성들도 예수의 피뿌림으로 하늘로 올려놓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물론 십자가로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의 피뿌림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에 어디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베스 2장 6절 자주 말씀드렸죠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어디에 앉혀지고요? 하늘에 앉혀졌잖아요 하늘에 앉혀졌는데 왜 이 땅에 살게 하실까요? 왜 이 땅에 살게 하실까요?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해야 할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게 3년 반이에요 3년 반 구약이 몇 년이라고 하세요? 3년 반 만 두 달 1261 그래서 구약이 3년 반 신약이 3년 반 합해서 7년 그래서 천지 창조가 7로 완성되는 거예요 장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주시고 창조를 완성하셨다 끝이에요 그게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니까 장세기 2장 3절까지 하나의 7로 완성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7년 안식년 안식년 곱하기 안식년 신년 이런 모든 내용들은 참된 안식 구원의 완성 창조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모든 구약의 완성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잖아요 모든 말씀은 나를 증거한다 그러고 예수님은 십자로 다 이루시잖아요 십자로 다 이루시니까 구약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던 그 모든 자들을 한꺼번에 피를 뿌려 하늘에 앉혀버릴 거예요 이제 그 구약의 구원받는 방식으로 신년에도 예수 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년이나 십자로 구원하는 거죠 이래야 성경이 분명하죠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로 위하여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구원하시기로 이미 영원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용이 쫓아간 게 십자가 사건인데 그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어떻게 쫓겨나는가? 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난주에 봤던 12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그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그하는 자들은 누구의 이미 구약의 성도들은 하늘에 앉혀버렸으니까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사탄에 유혹도 없고 미혹도 없고 사탄에 참수도 없으니까 하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이제 사탄이 없으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그럼 하늘에서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건 뭐예요? 사탄이 쫓겨나가 버렸으니까 더 이상 참수가 없어요 더 이상 뒷담을 까는 게 없고요 더 이상 수근수근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도 속했고 땅에도 속해 있잖아요 이게 힘듦이에요 이게 힘듦 하늘에도 속했고 땅에도 속했는데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 활란과 피방이 있어도 즐거워하라 나중에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이중적인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발 들고 살면서 활란과 피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정말로 믿는다면 활란 중에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제 설교 듣는 몇몇 분들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뭐 약도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꼼짝을 못할 만큼 고통을 다하는 분이 2주 전에 제가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문자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올해 교재가 있는 분인데 잘 연락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이 고통 중에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연락은 안 해도 듣고 있는 사람 있으니 도움 잘 전해 주십시오라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땅에 활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이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 용이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과 바다로 쫓겨났죠 그래서 땅과 바다는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지인죠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뇌어 너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땅에 쫓겨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뭘 쓴 일을 할까요? 여러분 성계에 나오는 모든 죄들 나오잖아요 시기, 질투, 살인, 가난, 음료, 탐심, 수근수근댐, 부모를 거역함 이 모든 죄들은요 사실은 이 죄의 원형이 마귀잖아요 이 사탄이잖아요 이 마귀가 땅으로 쫓겨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건 구약이 이미 아담으로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들은 그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참소, 시기, 질투, 미움, 경쟁, 살인, 가난, 음료, 후폐, 거역함 성질 급한 것도 죄더라고요 깨어낸 것도 죄예요 이 모든 죄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다와 땅은 세상을 말하는데 땅과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화가 있는 이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자와 우가 나누는 것 빈부가 싸우는 것 제3세계와 서구 유럽이 싸우는 것 동쪽과 서쪽이 싸우는 것 주의와 사상들로 싸우는 것 세상에 이 요란함은요 자기가 어떤 진영에 속했느냐에 따라 상대방을 적으로 몰거든요 상대방을 적으로 몰거든요 이게 마귀한테 속고 있는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죠 평가르기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요란함이라는 것은 12절 말씀이에요 요한교수로 12장 12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12, 12 사태예요 이게 12, 12 사태가 뭐예요? 대통령 시의 사건 맞아요? 몰라요? 12월 12일 날 맞죠? 그때가? 12, 12 사태 그것도 보세요 한쪽에서는 탱크로 밀어버리자 그랬잖아요 그것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각하 200명 300만만 밀어버리도 정권 유지됩니다 탱크로 한번 밀어버립시다 부마 사태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김재경은 사장님이 이래가 안 됩니다 하고 빵 청소 이랬잖아요 그럼 그런 전쟁이 왜 일어나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기가 어느 진영에 섰느냐에 따라 지금도 사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귀가 그 배후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는 지금 화가 있단 말이에요 땅과 바다 세상에 화가 있는 이유는 이 마귀가 땅으로 쫓아나서 공중근세 잡은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스 2장에 보면 지금도 공중근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공중근세 잡은 자 하늘에서 쫓겨난 그 용 예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그랬던 사람인데 허물과 제로 죽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에 그 속해서 우리 마음과 육체와 정욕의 욕심으로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자들이 예수의 십자의 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이렇게 된 자들을 성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가 된 자들만이 세상에 일어난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왜 일어난지 알게 돼요 그래서 12절 그 말씀이잖아요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 땅과 바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말이죠 성도는 이 땅에 있고 하늘에 신분으로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에 일어나는 화가 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약속된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땅에 화가 있으면 있을수록 떠나야 할 것인가를 떠나야 할 것임을 알게 돼요 떠나야 할 것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부의 그림 사진을 옛날 과거를 한번 보리기 위해서 쭉 이렇게 하나씩 올리잖아요 이게 2012년도 수련회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우리 홈페이지 옛날에 찾아서 보니까 거기에 곽진계 집사님하고 우리 박정우 집사가 사진 찍어놨 거 올려놨 게 있어요 둘 다 삐쩍 말랐어요 거기에 고 이성희 집사 벌써 돌아가신 분이 둘이네요 그러니까 고 이성희 집사님이 마치 두 사람이 탈북한 사람 같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삐쩍 말라가 이렇게 해서 있으니까 그 밑에 댓글에 곽진계 집사가 이런 걸 써놨어요 북한에서 살 수 없어서 탈북했지만 남한에서도 살 수 없어서 탈남한을 해야 되겠고 세상에서도 살 수 없어서 별세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12년 전에 그래서 빨리 가버렸어요 물론 우리 유족이 있어서 아프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이성희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 또 곽진계 집사님 그런 말을 댓글로 달더라고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었어요? 별세를 꿈꾸고 있었더라고요 어제 그 댓글 보면서 벌써 약 9년 전에 그 댓글 보면서 이 사람 별세를 꿈꾸며 살았구나 당신 탈북했다고 사진에 댓글 달아놓으니까 그걸 보고서 탈북만이 아니라 탈세를 해야 되겠다고 별세를 해야 되겠다고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발딛고 사는 한 이런저런 환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도는 뭐하라고요? 기뻐하고 철구하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하늘에 대한 약속 이 하늘의 말씀에 약속이 없다면 내게 일어나는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 고난을 없애보려고 이 고난을 없애보려고 어떻게 애를 쓰고 용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애를 쓰고 용을 쓰니까 점쟁이한테 빠지는 것이고 사입이 교수한테 빠지는 거예요 이 고난을 없애보리려고 그런데 이 땅에 화는요 발딛고 사는 화는 계속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하자고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어디에 속했는가? 화 있을 땅에 속한 사람인가? 다시는 참석 없는 생명이 충만한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를 신분을 분별하면서 그래 잠시만 견뎌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다음으로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땅의 것을 목적하지 않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성경 너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보면 13절을 봅시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 쫓긴 것을 보고 보세요 하늘에 쫓겨나 보니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지라 여러분 이 남자를 낳은 여자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았는데 교회가 또 남자를 낳는다 이렇게 말해요 희한하죠?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교회가 참 신비해요 가장 신비한 게 이 지상에서 교회인데요 오늘날 세상의 교회는 타락한 교회가 돼서 온갖 욕을 얻어먹잖아요 물론 순수한 교회 정말 성계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그들은 세상에서 살려둘 자가 없다고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건 복음 때문에 필박을 받는 거고요 오늘 대한민국에서 받는 이 교회는 세상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욕을 얻어먹는 거고요 분별하셔야 돼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낳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거든요 교회는 구약의 교회가 있고요 신략의 교회가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가 있고 신략의 교회가 있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사도행정 7장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광야교회 광야교회도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홍해를 건너면서 물에 빠져 죽었다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광야교를 말하지만 그 광야교회 구약의 교회에는 짐승의 피를 뿌렸죠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누구 피는 안 뿌렸어요? 예수의 피는 안 뿌렸잖아요 그들은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예수의 오식을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에 피 흘려서 그들을 온전히 하늘에 앉혀버렸죠 흰옷 입에 하늘에 앉혀버렸죠 그게 십삼원 사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또 허다한 물이고요 셀 수 없는 물이고 그게 십삼원 사천은 상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하는데요 십사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우선 구약을 먼저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구약교회가 어떻게 보호받았는지를 알아야 신장의 교회가 어떻게 보호받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출애국기 19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국기 19장 4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국기 19장 하면 아 그거 출애국 사건이구나 정도는 생각이 나야 성경 좀 보신 분이에요 출애국기 하는 거 출애국 사건 아니에요 출애국기 19장 4절 보십시오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국 사람들을 멸망시켰잖아요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내가 어떻게 물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할 때 독수리 날개 업혀서 왔어요 홍해바다 건너서 왔어요 홍해바다 건너가는데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왜 독수리 날개를 업어왔다 그래요 문자대로 보면 해석 안 되죠 하나님의 근세와 근능을 말할 때 독수리 날개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독수리 날개는 근세와 근능을 말해요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 독수리 날개처럼 같이 위로 올라가리라 그랬잖아요 피곤하시고 독수리 날개 달고 올라가요 그런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근세와 근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것 더 볼까요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는 광야를 다 지나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9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분기선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 자기 백성이래요 야곱은 그가 택하시기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이스라엘 백성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신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나라 삼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신혼이 마쳤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것이고 당신은 내 것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는 거 어떻게 해요 나도 내 것이고 당신 것도 내 것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나는 당신 것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다 나를 드려도 더 드릴 수 없음이 나는 안타까워요 이 정도 되어야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앞으로 할 사람들 이걸 누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사랑하셨잖아요 자기의 목숨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자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고 보호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린이의 피를 바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예수께서의 피뿌림과 성령과 성부의 함께하심을 이미 구약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사명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게 독수리 날개의 근세입니다 그걸로 업어와서 보호하시고 너풀너풀로 보호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약교회가 보호받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먼저 구약교회가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3년 반 다시 1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나체를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구약의 성도들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고 독수리 날개로 보호한다는 모습들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성부성 성자 성령께서 완벽하게 뭐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핍박받는 이 성도들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구약을 이미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와서 광야를 지나 완벽하게 약속 때문에 드러놓으시더라 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신약의 성도가 핍박을 받아도 주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하시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3년 반 신약의 3년 반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요한교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제가 처음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김연도 목사라는 분이 참 십자가 중심으로 잘 봤어요 제가 그분을 다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3년 반을 이렇게 잘 설명을 했어요 구약의 한때, 두때, 반때는 한때는 장조로부터 노홍수 때까지다 그 다음에 두때는 노홍수부터 구약 전체다 좀 길잖아요 그리고 반때는 십자가 때다 그렇게 또 밑에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다 동의는 못해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왜요? 하나면 칠로 완성하고 구약이 3년 반, 십약이 3년 반 하면 상징적인 의미로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신약의 한때, 두때, 반때는 뭐냐? 한때는 십자가의 때로 보는 거죠 두때는 십자로부터 보금이 딴 거까지 증거될 때까지 십자의 때고요 그리고 반때는 잠시니까 거기에 재림 때로 보더라고요 얼마든지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 그거 복잡하면 다 계산 못해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완성하신다? 칠로 완성하신다 그래서 구약이 3년 반, 마한 두 달, 1260일 신약이 마한 두 달, 1260일 한 대, 두 대, 반대 이게 단에서 나와요 단에서 두 번 한 대, 두 대, 반대가 나오거든요 구약과 신약이 온전한 칠로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보면 뭐가 나와요? 666이 나올까요? 666은 뭘 말해요? 7이 안 되는 걸 666이라고 해요 7이 안 되는 것을 6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예를 쓰고 예를 쓰고 유토피아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거 뭐예요? 6이에요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의 나라예요 짐승은 계급 구조가 있죠 피라미 구조가 있잖아요 착취가 있어요 지배가 있어요 의갑이 있어요 미움과 다툼과 요란함과 사험들이 일어나요 온갖 죄들이 있어요 그게 6이에요 인간이 만든 세상은 6밖에 안 돼요 6밖에 그래서 완성이 7이란 말이에요 이거 성경이 상징의 숫자로 요한계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를 누구부터 누구까지 얘기해요? 아담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14대 왜 다른 족보는 다 빼버려요? 14, 14, 14 합하니까 뭐가 돼요? 42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담은요 노아는요 에노그는요 이들 사람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가 다 들어가 버린 거죠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 같죠 구약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약에 우리도 다 갈라딘 세법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 같죠 아담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구분받는다 그럼 그걸 42대로 보더라고요 그럼 신약도 몇 대예요? 예수님부터 그러면 재림할 때까지 몇 대로 봐야 돼요? 42라는 거예요 42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게시를 보고 또 다른 주석도 몇 건 이래 보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지금 민숙이를 보고 있는데요 민숙이 33장 9절에서 49절을 보면 민숙이 끝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국에서 진을 친 해수가 몇 번일까요? 진을 친 해수 광야 40년 동안 진을 친 해수 이사한 해수 42회예요 42회 우연의 이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우연의 이치로만 본 게 아니에요 구약의 3년 반 동안 3년 반 구약식 기간 동안 마흔두 번 이사하고 산다가 가는 거예요 신작에 우리도 마흔두 번 이사하면 돼요 그렇다고 마흔두 번 이사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잠시 여기 올라와서 잠시 말씀하면서 한 5분 앉아있는데요 나는 이사 몇 번 했지 하니까 결혼하고 한 8번 했더라고요 아직까지 마흔두 번 한참 버렸네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뭐예요? 광야 생활 텐터 치고 마흔두 번 이사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나의 신에서 다시 증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보면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보세요. 이 뱀이 용이 물을 토해가지고 여자를 집으로 삼키려고 하죠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강물을 확 삼켜버리죠 이거 환상으로 보는 거죠 사도위원회 어떻게 신약의 성도를 보호할까 물이 막 삼킨다 물이 삼키다 무슨 생각나요? 구약을 생각하면 노아홍수 노아홍수 때 물이 세상을 다 삼키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보호받아요? 노아는 보호받다 어디 타세요? 방주에 타니까 그럼 그 방주는 뭘 예표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결이 이 세상 물결이 우리를 덮치려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가 있으면 안전해요? 예수 안에 방주라는 예수 안에 타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에 쫓겨났지만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땅과 바다에 쫓겨나도 땅과 바다를 용이 마음대로 못해요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국기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국기 15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요한께서 해석하면 됩니다 출애국기 15장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 샘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출애국기 15장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모세가 찬송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홍해바다를 갈라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너고 나서 애국군대가 추격할 때 다시 바람을 불어서 홍해바다를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누가 다시르고 있어요? 하나님 다시르고 있죠 물론 바다에서 용이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혼돈과 무질서 교만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바다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니까 바다를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애국군대가 다 물에 잠겨요 여호와여 신중엔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그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험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오른손으로 드신 자 뭐요? 땅이 그들을 삼켰나 이제 이게 역출애국 모티브라고 해요 역출애국 모티브 출애국 할 때는 물이 애국군대를 삼켜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용이 그 물을 가지고 여자를 삼키려고 하죠 물은 조류라고 보세요 시루라고 보세요 그러면 세상 흘러가는 풍조를 뭐라고 해요? 시루라고 그러잖아요 이 시대의 시루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시루가 뭐예요? 시루 자본주의 아닙니까? 대한민국 시루는 자본주의예요 이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라는 물결을 우리 덮어버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자본주의에 빠져서 한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망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용이 토해내는 그 시루라는 물결에 교회가 지금 잠겨버려요 교회가 돈 있으면 교회되고 돈 없으면 교회 안 된다는 그게 용의 물에 잠겨버리는 교회란 말이에요 진짜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 물을 빼버리죠 땅이 벌려서 물이 빼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적용되죠? 돈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돈이 다 빠져나가 버렸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아무도 안면 안 하시네 이거 아니 용이 물을 쏟아서 여자를 삼켜버리려고 하잖아요 여자를 집을 삼키려고 그러면 용이 물을 삼키려고 이거 영적이거든요 영적 이 세상 세력 세상 시류 공중권세 자본자 그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덮으려고 오는 거예요 덮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돈벼락 맞으면 좋겠다 그러죠 돈벼락 맞으면 좋겠다고 고개가 막현대에 속은 거예요 돈벼락 맞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물결이 오는데 땅이 갈려져서 확 다 빠져버리네요 돈이 막 오다가 다른 데 다 새 버렸어요 그 주께서 도우셔서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암의 소리 적을 줄은 기대는 했습니다만 이거 용이 오고 막 삼키다 가니까 자꾸만 용이 오고 진짜 물 쏟아놓고 불 쏟아 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일입니다 용이 뭘 가지고 교회를 삼키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할까요 용은 미호 가는 미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야 니 예수 믿었는데 그 가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느냐 니가 부자되어야 하는 영광을 돌리지 아무도 아멘에 안 나오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제가 분목사 때 이렇게 구역장 공부하다가 다른 분목사하고 싸웠다니까요 그런 분목사에 있었어요 분목사님 그러면 교인들은 다 쪼그러져간 말입니까 이러더라고 이 사람이 육적 언어로 알아들은 거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참 이 세세히 말씀드리려면 다 할 수가 없고 넘어갈게요 땅에 벌려서 강으로 삼켜버렸어요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 그러니까 여자 삼키려고 하면 못 삼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들이 교회잖아요 교회 신약의 교회 구역의 교회고 신약의 교회 그 교회를 남은 자 곧 하나님의 뭘 지키고요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무리에 있었더라 이 싸움은 13장이 나오는데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요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이 짐승도 진짜 그 다내에서 나오는 그런 짐승을 말하는 것이 진짜 바다에서 용 같은 게 올라오고 곰 같은 게 표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다음 주에 두 번 또 나누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17절 다시 보세요 용이 여자의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뭘 지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무리에 있었더라 그럼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 땅에 누구와 싸우려고 해요 용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뭘 지키고요?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 하면 이 계명은 대부분 뭐라고 생각해요?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하면 율법이죠 신작에도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많죠 그래서 이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특히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해석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라는 말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같은 한 문장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이 지킨다면 뭘 가져야 돼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예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예수의 증거는 성령으로 주어지죠 예수의 증거 성령이 마여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면 믿게 되고 성령이 마여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각각 기도했잖아요 예수 아니면 나는 뭐요? 치유가의 죄인이름을 안다고요 성령이 마여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에 대해서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 이게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이제 뭐 성경 전체를 강의를 마무리하는 중에 보니까 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 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에 고민을 안 했을까요? 저도 한율법 한다는 사람으로 커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뭔가? 아, 계명을 지키는 그 완성은 예수의 증거를 가졌구나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는 건 또 뭘까?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단순히 말하면 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결론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 믿어요 이거 계속 나와요 표현은 약간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분의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부산의 서북에 아시는 분 계세요? 서북에, 부산의 서북에 부산에 있는 사람 좀 아는데요 거기에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백영희 목사님이라고 총공회, 교단 이름은 총공회예요 이 서북에는 저도 부산에 있어서 좀 아는데요 모든 교회 시스템은 주일학교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교회 집사든 장로든 전부 주일학교 교사예요 전교사, 부교사 이렇게 전교사, 부교사 교인들이 몇 천명 되는가 그랬는데요 이분들이 부산 시내 전국에 전도하러 다녀요 토요일 되면 자기 사는 동네에서 전도해요 모르는데 자기 동네에 아이가 없으면 다른 동네까지 가요 그래서 아이들 토요일날 모아놔서 간식도 주고 성경 가르치고 내일 오라고 하면 이 선생님이 차가 없으면요 택시를 불러서라도 아이들 서너 명씩 모아서 그 서북 교회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일학교 학생만 초등학교 주일학교 교사 만 명이 넘었어요 전 세계에서 주일학교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교회 대비, 교인 대비 전 세계 주일학교 제일 많아요 진짜 부산에서 서북에 한 모를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교사들이 헌신적이고 열심히 했어요 토요일날 가서 반드시 신방하고 아이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내일 아침 9시에 만나서 해서 선생님이 새벽부터 가서 버스 타고 가서 그 애들 모아가 택시 태워서 교회고 이렇게 했던 교회예요 얼마나 열심히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 서류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분 문자를 받고 제가 설교 한번 들어보니까 좁으면 좁은 길로 가라는 설교였어요 들어보니까 예수님 얘기하죠 그런데 좁으면 좁은 길로 가라는 말이 이 말세를 당한 이 시대에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성 11조는 가장 철저하게 하는 것이고요 성경읽회를 열심히 시켜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적어도 목사 안수 자격은 성경을 100독 이상 해야 돼요 기본이 100독이에요 100독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은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다 읽혀요 성경을 다 읽혀요 성경을 상 주고요 그러니까 구역장들이 성경 읽은 거 다 체크해서 교장 선생님처럼 다 체크해요 그래서 상 주고 우리는 3년 반에 한 번 읽을 체크해도 안 하죠 3년 반이 뜻이 있다는 거 구약 3년 반 신약 3년 반 이렇게 하면 또 이런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제가 대략 답을 했다는 게 이렇게 해요 그분이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분도 열심히 한 분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건설 구원론 구원을 뭐하라? 건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표현이 그래요 자기가 만약에 혹천국 갔다 그래도 자기는 손양 목사님이나 또는 성교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비하면 나는 정말 천국에 간다면 자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약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이렇게나 유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말씀 알고 지키고 실천하면 할수록 교만만 늘었지 진심으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열심히 성경 보니까요 성경 안 보는 인간들 어떻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3년 반에 성경 한 번 읽으라고 해도 그것도 안 읽나 아이고 그래 집사가 그게 그런데 한 달에 성경 한 번씩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 교회 다녔어요? 20년 성경 장세부터 요한 교회 몇 번 읽었어요?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제 설교하고 그 목소리로 너무 반대되더라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어느 날 때 책을 하나 보내드리고 교제합시다 그랬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시였이 아니라 뭐요? 지였으로 보더라 낚여 보더라 이게 율법적으로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죄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게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죄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성경 찾아 봅시다 갈라데어서 3장 보십시오 결론은 오늘 내렸어요 땅의 전쟁은 결론 내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뭘까 그거 찾아보서 확인합니다 갈라데어서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한 편만 위안자가 아니라 21절부터 봅시다 갈라데어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예요? 제 아래 가두었다 그럼 성경은 무슨 성경이 있다?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이잖아요 구약을 줄이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제 아래 가두려고 성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뭘 하라 하지 말라고 있잖아요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이 세상 신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인과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성경이 뭐라 하지 말라 하면 살고 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라는 거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했어요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무서워요 이런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는지 알겠어요? 열심히 율법주의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제가 방금 그 이유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더욱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까내리고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제2설교 많이 했습니다 보금 안다는 우리가 보금 안다는 우리가 보금 조금 안다는 그걸로 그들먹거리며 정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주의성서 11조 한다면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그거 안 하고 자기 캐릭터에서 살면서도 육체의 기류에서 살면서도 좀 헌신 충성 봉사하면요 니 아직도 율법주의다 그러고 공개해서 저 서울에 어떤 교회는요 그 보금 알고 왔다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자기는 은혜로 봉사하는데 은혜로 봉사해서 막 그런 공개를 받으니까 화가 나서 다 갚아버대요 서울에 어떤 교회 있어요? 이거요 율법주의나 보금 전환 인간들이나 보금 받는다는 인간들이나 또 다른 율법주의예요 그게 그래서 보금이든 율법이든 성경이 뭔 말하는지 보자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뭐요?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제 아래 가두었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도로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합니다 신약의 성경도 우리를 제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해요 뭘 하라 하지 말라 보면 와 정말 나는 나보다 낫게 안 여기는 인간 맞구나 그분이 그게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에 들려서요? 오직 은혜라는 보금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확실히 지키세요? 그것도 열심히 지키세요? 대충 하지 말고 마음을 다고 성품을 다고 힘을 다고 목숨을 타요 주 너희 한 번 사랑하고 네 예수 이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안 하고 뭐 율법 좀 지킨다고 하는 사람 판단하지 말고요 해봐야지 어느 정도로 일주일에 몇 번 교회 나와야 돼요? 일곱 분을 나오고요 아니요 스물 한 번 나와요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와야 되니까 그런 거 여기 있잖아요 옆에 옆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에이씨 하고 성경책 딱밖에 던질대요 이럴 바에 내가 하나님 안 믿을게 그 정도 우리는 안 가봤죠 그래서 성경 외주셨어요? 22절 그러나 성경의 모든 설치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글쓰를 믿음으로 말미않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디예요? 율법 아래에 매인받되고 게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어요 구야 사람들이 율법에 갇혀 있었어요 누구 올 때까지?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갇혀 있었어요 몰랐죠 이걸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로 인도하는 뭐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초등교사예요 율법을 제대로 알고 지켰다면 어디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소장 한 것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로마 소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하나님과 운수되어 있었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과 운수되어 있어요 10절 보세요 5장 10절 곧 우리가 운수되어 있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6절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하였고 우리가 죄인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운수되어 있을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로께서 우리를 위해 뭐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죠 그 십자가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에 뭐예요? 확정 그러므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의 증거를 확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로의 확정 예수 그리스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로께서 십자에서 죽으심이 나의 죄를 몽땅 한꺼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 확정을 가진 것 이게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누가 핍박하려고 해요? 용이 왜요? 용이 와서 우리를 핍박할 때 뭘로 핍박할까요? 야 예수 믿는 것 그것만으로 부족해 너 계명 지켜서? 너 계명 지켜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건데 이 증거가 없으니까 흔들리니까 용이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계명 지켜서? 계명 지켜서? 언제에? 다 못 지켰는데 더 지켜야 돼? 더 지켜야 돼? 이렇게 되면 누구를 안 믿게 돼요?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용의 미혹입니다 이게 사탄의 미혹이에요 모든 이단들은 딱 이렇게 사람의 행위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티미하게 교회당에만 다니다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뭐 하려고요? 구원 얻고 더 높은 구원 얻으려고 열심히 설치고 다니는 거잖아요 사탄이 정말 교묘해요 왜 믿음으로 어렵다는 걸 받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의 증거를 가지는 건데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는 걸 받는 이걸 왜 사탄이 미혹할까요? 우리 안에 속성이 있거든요 1시간 이랬 사람하고 12시간 이랬 사람하고 품삭을 같이 주니까 12시간 이랬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 안 날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는데 기가 솔깃해요 맞아 맞아 그렇지 그래서 저는요 목사가 일반 방송에 나가서 강의를 하든지 설교를 하는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 그거 참 맞는 말이네 그거 참 맞는 말이네 라고 하면 철저하게 인과율입니다 철저한 인과율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거든요 근원적인 죄거든요 그래서 다시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어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한다고요? 철구하는 은혜이라 보세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뭐하라고요? 기뻐하고 철구하라 땅에 속한 자들은 화가 있을 진저 우리는 땅에도 속했고 하늘에 속해서 두 가지 다 당해요 기뻐하고 철구하는 것도 있고 환란도 있어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철구하나니 환란이 철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환란이 철구 없겠어요? 그건 정신병자가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환란이 철구 없대요 무슨 환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믿음의 증거를 가져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행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행위를 안 믿는 겁니다 내가 뭘 했다 했다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행위를 안 믿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나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이거 안 믿습니다 실망할 일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실망할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배신을 때리죠 정말 배신 저도 조금 당해봤는데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배신당했을 때에 왜 배신감을 느껴요?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배신감 느껴요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남을 믿어요? 그래서 믿음이 왔다 이 말은 믿음이 왔다는 말은 나 행하가 제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이게 믿음에 들어간 거죠 또한 그런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요?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데 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면 세상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을 달려가서 어떤 소망을 딱 성취했어요 이야 성공했다 축하한다 박수 받고 꽃달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의 소망은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박수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부끄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끄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소망이 부끄럽지 않대요 왜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면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데 그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제히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이 사랑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3년 반의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텐터 치며 살다가 예수의 빛으로 한 나라 가버렸잖아요 동일하게 신약의 우리들도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그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짐들을 가볍게 이길 수 있어요 가볍게 이기고 정말 중하고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다가 그릇이 피포로로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길을 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기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으로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로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